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우리 코너, 준비한 코너 해봐야죠? 네, 네. 네, 이번 주는 안물개궁. 네, 안물개궁. 안물어보고 안 궁금하고. 아니죠, 안 물어봤는데 개 궁금해요. 예, 개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음,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YG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응급실 진료비는 도대체 왜 비싼가? 왜 비싼가요? 아, 예, 예, 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비싸니까. 똑같은 진료 받고 똑같은 약 받았는데. 똑같은 의사 만나고. 예, 근데 진료비는?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싼 거죠, 사실. 뭐, 외국계 응급실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엄청나게 비싸죠? 네, 엄청나게.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안 아프면 절대 가지 않는 곳이 응급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우리나라는 응급실 때문에 사실 이번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응급실 문화가 좀 독특한 편이어서. 진료비가 오히려 싸다는 얘기가 많죠. 그렇죠. 입원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정말 아픈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인데. 좀 더 비싸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나는 이야기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근데 또 정말로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보다 가격을 올리는 거는 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비싼가요? 제가 받는 건 아니고요. 제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전혀 온 상관이 없는데. 이게 결국은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소모되는 비용이 커요. 그러니까 응급실에는 외래 진료실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니까요?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고. 그리고 대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응급실에 오는 환자는 위급하거나 다급한 환자일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1번 쓰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응급실이죠. 근데 이비인후과 진료실에 있는 내시경은 1억이 넘게 해도 하루에 몇십 명씩 1년 내동 진료비를 내시는 환자분들이 다녀가시니까 그걸 n분의 1로 나누면 환자 한 분당 부과되는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해지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진료실에 있는 건 1년에 1번 쓰기 위해서도 결국은 있어야 되니까. 응급실에 있는 장비는. 그러니까 어떨 땐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장비도 있어. 하지만 그게 혹시 쓰일 수 있는. 항상 쓰일 수 있도록 유지관리는 해줘야 되는. 유지관리는 해줘야 되는.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병원에서는 아침에 아침 점심에 한 번 쫙 모아서 그게 한꺼번에 또 검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응급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단 하나의 검체를 위해서라도 기계 하나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과외를 받는 거지. 학교 수업을, 학원 과외를 받는 거지. 1대1 과외를 받는 거지. 사진, 사진 우리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인화할 때 한 장씩 출력해달라고 그러면 겁나 비싸잖아요. 그렇죠. 안 해주거나. 최소 10장, 8장 이상 출력을 해야 해주는 게 그거 한 번 돌아갈 때, 프린트 한 번 돌아갈 때 한 번에 찍는 거는 단가가 싸질 수 있는데 개별로 찍으려면 가격이 단가가 확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요즘은 이제 많이 전산화됐지만 우리 인턴 때는 옛날 얘기하는 건데. 언제적 얘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오면은 들고 뛰기도 했거든, 검체 들고 가서. 아, 진짜? 네, 가서 그래서 기계 돌리는 사람 붙잡아서 깨워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이거 빨리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도 했던 거니까 사실 그거를 원가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온 환자 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어떤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거기서 비용의 차이가 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인력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또 응급실 인력이 또 막 언론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자꾸 줄이려고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인건비가 비싸니까. 응급실이 사실 돈을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서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응급실이 외상 수술이라든지 이런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병원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우리 그 아주대학교 병원에 유명하신 이국종. 이국종, 석선장님 수술하셨던 매번 하신 얘기가 자기는 할 때마다 병원이 적자라고. 자기는 진료를 하고 환자를 볼 때마다 병원은 적자라고.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여러 번 하셨었는데 실제로 환자들이 체감하는 비용도 물론 크지만 응급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그것보다 더 큰 경우도 또 덜어 있어요. 늘 준비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병동에서 무슨 일반 병실에서 갑자기 금박한 상황이 생겼거나 했을 때 투입되는 인원들이 응급실에서는 상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보수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들인 거죠? 모든 과 선생님들이 다 우선은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당직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떤 날은 아무도 환자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응급이라는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니까. 예를 들어 마취과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응급실에 근데 그날은 마취할 일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냥 당직비만 받는 일은 안 하고. 강정호 경기를 받는데 월급은 나오는. 그래서 그분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 맞는 거죠. 병원 안에서 상주하셔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건 사실 그거는 합당한 거죠. 그분이 집에 못 가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병원에서 하루를 지생 거잖아요. 강정호를 받지만. 그분은 응급실에서 있어 보신 적이 있잖아요. 있죠. 많이 있죠. 아 정말 이게 못할 짓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 교대 근무. 교대 근무가 수명을 단축한다는 연구 결과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잘 때 자고. 자연스러운 리듬이 아니기 때문에. 잘 때 자고 깰 때 깨야지. 이게 어느 날은 자다가 어느 날은 깨 있다가 이게 굉장히 우리 몸에는 큰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항상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고 자던 시간에 자는 게 건강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은 8시 깨고 어느 날은 6시 깨고 어느 날은 또 많이 자다가 어느 날은 적게 자다가 이게 반복되는 건 우리 몸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의사들이 고생한다는 티를 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사실 응급실에 당직을 선 선생님들이 그 전에 쉬다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게 밤을 새서 당직을 선 다음에 그 다음 날에 휴식이 주어지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의 어느 하루는 그걸 쭉 붙여서 사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의사는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환자를 운반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검사를 MRI나 이런 거 찍는 분들은 또 사실은 병원의 일반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할 수 있으므로 항상 대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런데 대기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기비용.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응급환자가 계속 있으면 아마 어쩌면 단가가 또 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죠. 당직비가 n분의 1이 되는 건 되는 거니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예측이 안 되니까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인건비도 책정이 되죠. 그런 건 없어요. 응급실에서 이렇게 일하면 무슨 요일에는 환자가 좀 많이 오고 어떤 요일에는 좀 한가하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날 꼭 환자가 많아요. 맞아. 맞아. 오늘은 환자가 별로 없네. 그런 얘기하면 칼 맞아요. 메스 맞아요. 온 응급실에 직원의 눈길이 그저 싹. 진짜요? 메스 맞아요. 저는 응급실에서 이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응급수 사왔는데 환타를 사왔다거나. 그런데 응급의학과라는 과가 따로 있잖아요. 응급의학과라는 과가 따로 있죠.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가요? 응급의학과에서는 응급한 상황에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과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료과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코피가 나는 환자가 왔잖아요. 그러면 당장 코를 틀어막든 말든 해가지고 우선 생명과 지장없게 만들어주는 과가 응급의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생명과 상관이 없게. 생명을 숨이 넘어가는 상황을 가장 빨리 잘 대처하는 과가 응급의학과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코피를 혈관이 터졌거나 아니면 어디가 꼭 뼈가 부러졌거나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서 진단하고 그 원인 치료는 해당 과가 맞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1차적으로 급한 부를 꺼놓은 다음에. 그렇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진료는 해당가로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비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응급실에 온 환자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물론 저희가 A구역, B구역, C구역 해가지고 중증도에 따라서 다 나누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응급실은 굉장히 응급한 환자들이 왔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제 혈압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산소포화도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아 그 옆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맞아. 있잖아. 네네네. 드라마는 봐도 나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심지어는 그 옆에 보면 심전도 검사까지도 거의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들을.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장비 자체도 비싸고. 장비 자체도 비싸고. 참고로 병동에 입원을 하시면 그거를 많이 하면 하루에 세 번을 해요. 여덟 시간 간격으로. 그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각 환자들을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여덟 시간에 한 번 할 거를 응급실에서는 그냥 컨티뉴스하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1인당 한 대씩 다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생각해보니 저도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응급실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되게 큰 사고는 아니긴 했는데 일단은 뭐 걸을 수는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부러지건 참 튼튼한가 봐요. 차박이 헷갈렸는데 골절이 없었네. 진짜? 차박이 헷갈렸다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소형차. 준소형차라고. 아버님이 슈퍼맨? 저는 TV나 이런 거 보면 차에 부딪히면 쓰러지잖아요. 사람이. 차가 날아갔어?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부딪혀보니까. 날아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날아간 것까지는 아니지만 차박이의 발이 깔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서 저는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 걷겠거든요. 걸으려고 하다가 다시 쓰러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갔는데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심전도를 같은 거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고 골절이 된 것도 아니고 응급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뭐죠? 그 부목대고 이렇게 해주는. 스프린트. 부목만 해가지고 치마 가라는 거죠. 침대 치워야 돼요. 빨리 사세요. 피도 안 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더라고요. 그게 참 그러죠.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응급한데 이제 응급한 환자들을 많이 보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 환자는 응급환자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 지장이 없는 환자인 거죠. 저는 응급실에 인턴 근무를 응급실에서 했는데 그때 제일 어려운 일이 사실 그 초기 면접, 면담 당시에 면접은 아니고요. 이게 응급이냐 아니냐 여기서 들어와서 치료를 받기 적절하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의사가 보는 응급과 환자분이 생각하는 응급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차가 굉장히 크죠. 사실 저는 제가 응급실을 가본 적은 없는데 이제 아기 때문에 몇 번 한 두 번 응급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좀 답답하더라고요. 환장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또 태평해 보여. 그 온도차가 가장 큰 데가 소아과적이에요. 그리고 돈은 비싸게 나와요. 애들 아프면 부모 속은 찢어지거든.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힘든데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거든. 왜냐하면 소아과 응급 존만큼 별로 응급하지 않은 환자들이 많은 존이 없어요. 맞아요. 아이들은 밤에 설사만 좀 하고 열만 나도 다 응급실 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한두 번 응급실로 데려가면 나중에는 아 이게 응급실 가봤자 별 게 없고 응급실 갈 게 아니라는 걸 부모들이 알게 되는데 사실은 그 학습 단계에서 이제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응급실의 그 피라 그럴까요? 응급실의 어떤 그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보게 되는 수도 있긴 있으니까. 그냥 뭐 내일까지 기다릴 거여서 얼마 한다고 그냥 가서 지금 가.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억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까 깜씨는 안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고 또 한쪽 면에서는 또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이게 가족들이랑 미국에서 잠깐 있었잖아요. 연수차 그런데 그때 한국 같았어요. 그때 좀 사고가 있었어요. 러닝머신 벨트에 아기 손이 끼워가지고 그건 큰 사고 아니에요? 열상이 생겼어요. 열상. 열상이 생겼는데 한국 같으면 당연히 데리고 응급실을 갔을 텐데 그때는 또 이제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되고 막 미국의 의료주도에 대한 또 그런 공포심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약간의 그런 언어장력도 있고 그래서 일요일 날이었는데 못 데려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운원을 하다가 이렇게 다행히 보니까는 좀 심한 열상인 것 같아서 소독을 하고 상태를 좀 본 다음에 내일 병원에 데려가기로 하자라고 이제 릴렉스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예 흉터가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응급실을 갔으면 흉터가 좀 적어졌거나 안 남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한국 같으면 바로 응급실을 갔을 텐데 미국은 응급실 피가 너무 비싸잖아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비용은 저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하고 걱정되니까 응급실을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 수 있게. 그런데 대학병원 응급실까지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동네병원 응급실에 가셔도 되죠. 평화과는 요즘에 또 길게 질의하는 병원도 꽤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에 급한 건데 이게 대학병원에 갈만한 건지 애매할 때는 사실 그런 병원에 가서 할 수 있게 좀 알아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동네병원 응급실은 좀 안중에 안 두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동네 응급실을 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지를 아는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알아둬야 된다고요. 그런 정보는 혹시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우리 동네 응급실 정보? 포털? 아니 진짜로 응급실 이렇게 치면 바로 주위에 있는 몇 번 전화번호가 있는데 어플도 있고 다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9인가? 다음이나 네이버에다 쳐보면 바로 다 나와. 서울은 다산 콜센터에 따라해 보시면 맞아요.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응급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은 사실은 대학병원 응급실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가면은 분명히 사실 좀 대접을 못 받죠. 대접을 못 받는 건 못 받죠. 대접을 못 받죠. 그러면 막 이렇게 컴플레이너라는 걸 하세요. 왜 우리를 안 봐주냐인데 그러다 가끔 그게 확 정리가 되는 때가 있어요. 정말 위급한 환자가 한번 쫙 오고 나면 맞아요. 저 정도 아파요. 오는 곳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제 참아지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거는 있어요. 지금 저는 비용이 적당하다라고 보는 측이긴 한데 지금보다 응급실에서 더 친절한 서비스를 바라신다면 지금보다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두 배가 투입이 되면 그러면 많이들 친절할 겁니다. 계속 우리가 친절 교육들을 대학병원은 계속 꾸준히 하잖아요. 근데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응급실이에요. 가장 근데 환자들은 마음이 제일 급하고 또 본인은 마음은 급한데 의사들은 사실 그렇지 않게 대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친절할 수 있지만 이게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몸이 지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턴 때 각과의 전문의들 레이던트들이나 이런 분들께 콜을 해서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쪽잠작용인 사람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이 뇌가 잠이 다 안 깨면 기본적으로 짜증스러워지거든요. 그런 사람 다 불러 깨워내리는 것도 일이고 와서도 그게 맞아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80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돈밖에 없어요. 인건비를 지금보다 병원에서 더 지급을 해도 운영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병원 수익률이 2, 3%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인건비를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누군가는 일을 지나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인턴 때는요. 대개 이제 제일 깨우기 힘든 전공의들이 인턴이 이제 면허를 따면 인턴이에요. 이거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도 우리 집안에 의사가 나밖에 없어서 의대 들어가기 전까지 인턴이 먼저인지래요. 이렇게 쓰니까 먼저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의사 면허를 따면 인턴이 되고요. 인턴이 가장 잡일을 많이 하는 의사고 레지던트들을 깨우는 의사예요. 그렇죠. 응급실에 정의외과 환자가 왔어요. 하늘 같은 레지던트를 깨우는 거죠. 정의외과 3년 차가 이제 새벽 3시 반까지 응급수술을 하고 4시 잠들었는데 4시 10분에 응급환자가 온 거예요. 다리에 살짝 금이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기부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양반은 이제 깨우러 가야 돼. 그게 이제 인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그분의 뇌는 전화 따윈 깰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는 환자분은 아니 지금 내가 온 지 지금 10분이 지났고 20분이 지났고 30분이 지났고 이제 시계를 계속 보시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죠. 아프죠. 아프고 답답하죠. 빨리 치료해줬으면 좋겠고. 되게 그런 분은 앉아계시기가 십상이죠. 침대도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틀림없이 인턴은 옆에 가서 계속 깨우고 있어요. 저 선생님. 30분 내내 깨우고 있는 거예요? 30분 내내 깨우는 거예요. 진짜 아직도 기억이 다 나요. 그러면은 알았어 5분만 이따 가자. 알았어 5분만 이따 가자. 이렇게 한 3, 4번? 그러면 20분이야.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떡이 돼서 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턴이 발로 차도 모른다니까. 발로 차보셨나 봐요. 몰라요. 그렇게 떡이 돼서 자요. 눈가 내리면서 자꾸 이렇게 엉덩이를 만져. 나 왜 이렇게 여기 아프니? 난 잤는데 왜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니? 그런데 요즘에도 정형외과는 YG가 빵 터졌네요. 아니 프레시안 요즘에도 그러나 본데? 지금 그런듯 내가 당직하셨나. 마감이 언젠데? 그런데 요즘에도 정형외과는 아직도 응급도 많고 인력이 항상 부족해서 지금 주 80시간을 준비하면서 가장 지금 병원에서 고민이 많은 과가 정형외과거든요. 또 밤에 야간 사고가 또 많아요. 교통사고나 음주 후에 구탈에 의한 외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정형외과 환자들이기 때문에 정형외과는 정말 밤에 당직하는 전공기가 거의 잠을 못 자요. 야간 사고는 기본적으로 3개의 과가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그렇죠. 때로는 흉부외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불러올려. 맞아요. 인턴이 하는 일은 전화받는 전공기들 깨우러 다니는 일이었어.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응급실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늘 있는 우리들끼리만 아는 슬픔이죠. 깨우는 게 일인. 이 응급실 진료비가 비싼 이유는 이게 언제나 언제 어디서 응급환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응급환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늘 처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나 설비, 장비 이런 것들을 늘 유지 관리하는 비용과 비용이 이제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헬리콥터가 1년에 한 번도 안 오거든요. 잘. 그런데 헬리콥터 착륙지는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대. 왜냐하면 어디서 헬리콥터가 올지 모르잖아.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 풀다가 못 풀면 새벽 2시에 가서 1대1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될까. 그렇게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료라는 서비스나 공공재를 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때 쓰는 거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저는 아까 YG님이 하신 말이 되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걸 응급실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는 대학병원. 그러니까 사실 많이 몰리는 데가 대학병원. 상급 중학병원 그 응급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 응급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찾았어요. 그 동네 응급.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네. 동네 응급실이 어딘지 알아보시려면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 같은 이런 포털 정보 사이트에 응급 의료 포털 영어로 E-GEN을 치시면 아니면 그냥 응급 의료 정보 센터 이런 걸 검색을 하시면 그 사이트가 뜨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응급실이 어딘지. 네. 네. 달빛 어린이 병원이 어딘지. 여기가 그 소아과 전용. 소아과 전용. 네. 소아과 전용. 네. 소아과 전용. 이런 데도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데를 가면 좀 더 친절하게. 그렇죠. 약간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실은 그런 곳에 가면 이거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빨리 대학병원에 가세요라고 하면 대학병원에 갔을 때 훨씬 더 대접을 받아요. 사실은. 그렇죠. 의사가 한번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마트 시대에 맞게 어플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깔아 놓으셨다가 평소에 급한 일이 있으실 때 당장 저도 받아야 되겠어요. 네.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병원을 또 너무 안 가는 것도 문제긴 문제거든요. 나는 우리 딸내미가 발을 문에 쬐었는데 괜찮아 보여서. 의사가. 의사 아빠가. 원래 의사집이 무이촌이에요. 열사병 사건도 있으시잖아요. 애가 발가락이 골절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했잖아. 그걸 한 2, 3주 있다가. 2, 3주 있다가. 괜찮아. 괜찮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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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둘 다 의사야. 여기 보다가. 두 배로 무이촌이에요. 아빠가 침 발라줄게. 마사지 해주고 침 발라주고. 부러졌는데. 흥부도 아니고. 정말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우리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방송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9월 26일은 추석이지만 방송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고향 가시는 길에 적정하지 마시라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청취자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잖아. 우리끼리만 또 빵 터진다고 댓글 달린다니까. 그런 속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 저희가 이제 9월 29일에는 휴일이니까. 대체휴일도 휴일이니까. 쉬나요? 네. 한타임 쉬어가려고 합니다. JYP가 허락했나요? 왠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긴밀하게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즐거운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threads 일요일 삶 Enfin, 들어가면 Jeff,